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자 정보를 지우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author에서 여기 목록을 표현하는 부분을 열어봐야죠 template.js에서 delete 삭제는 링크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삭제 페이지로 가는 건 괜찮은데 삭제 작업을 할 때는 폼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꼭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아, 제가 깜빡했네요 name은 id 그 다음에 이 부분에 id 값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delete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럼 delete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author의 delete underbar process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또 확장해서 이 앞에 부분을 delete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delete underbar process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author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우리가 update를 처리했던 이 부분을 카피해서 이번엔 뭘 해요? delete underbar process를 처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바꾸면 돼요? 이 부분을 delete로 바꾸고요 delete from author 그리고 중요한 거, where where가 빠지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끝나면 author로 돌아오는 것이죠 해볼까요? 그래서 블랙듀 이 부분을 delete 했을 때 삭제가 되면서 삭제된 결과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elete까지 처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끝내는 것도 방법인데 자, 보세요 여기 drew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글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봅시다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보면 drew님은 id 값이 2번이거든요 author id가 2번인 사람이 없네요 3번인 사람 여기 태호님은 id 값이 3번이거든요 그리고 쓴 글이 mysql과 sql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태호님을 삭제를 하면 이분이 쓴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이 남아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글이 삭제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저자가 지워지면 그 저자가 쓴 topic도 지워지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기에서 delete를 이렇게 했는데 delete하기 전에 먼저 topic부터 지우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elete from topic where author id는 여기에다가 post id를 통해서 author의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function error result error1 result1 만약 error1이 있다면 throw error1을 통해서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특히 삭제같이 민감한 작업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트랜잭션과 같은 기능들도 살펴보십시오 어떤 작업에 일련의 작업에 실패했을 때 지금까지 내렸던 명령을 한번에 다 예전으로 돌릴 수 있는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author2 result2 author2 result2 이렇게 그래서 topic을 먼저 삭제한 다음에 그리고 author 정보를 삭제하는 거죠 해봅시다 여기 태호님을 delete하면 error가 뜨네요 그래서 역시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자, pm2로 살펴봤더니 뭐가 문제인지 안 나오네요 다시 delete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author id는 3 이라는 여기 author가 있네요 delete 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 번 해봅시다 태호님을 삭제했을 때 태호님이 작성했던 글들도 삭제가 되어야 돼요 어때요? 태호님이 삭제됐고 본인이 작성한 글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